일단은 하나의 글쓰 이야기인데요 하나가 5강 도전에 승부수를 내던졌습니다 와이즈 선수를 일시 대체 외국인으로 영입을 했는데요 하나가 부상 중으로 이탈 중인 외국인 투수 리카르도 산체스 선수를 대신해서 새로운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즈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두산전 이후에 팔꿈치에 불편함을 느꼈고요 당분간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팔꿈치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산체스의 대체 외국인 선수 라이언 와이즈를 영입했죠 계약기간 6주며 1만 2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50만 원입니다 연봉 4만 8천 달러 약 6,600만 원 인센티브 4만 달러에 등 총액 10만 달러 1억 3,800만 원에 라이언 와이즈 선수 영입을 확정을 지었는데 일단은 와이즈 선수 얘기하기 직전에 다른 분들께서 다른 팀 팬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빠른 일처리에 대해 굉장히 놀라셨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와이즈 선수 금방 내려왔잖아요 상당히 금방 내려왔죠 진짜로 조금의 비하인드 아닌 비하인드는 단화가 일단 단기 대체 선수를 데려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부터 단기 대체 외인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알아본 게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페니아 선수 구위 떨어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혹시 모르니까 항상 리스트업을 합니다 구단들은 근데 그 와중에 올해는 단기 대체가 가능하니까 단기 대체가 가능한 선수들에 대한 리스트업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원투를 이제 준비를 해놨었는데 바리아 선수가 나온 거예요 바리아 선수는 사실 단기 대체로 데려올 체급의 선수는 아니라고 하나에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마침 또 페니아 선수가 조금 구진이 부진한데다 구위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때는 페니아는 아예 교체를 하고 바리아를 데려오고 그다음에 이 원투에 있던 단기 대체 활용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언제 부상 선수가 나올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운명인지 산체 선수가 또 팔꿈치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투한테 접근을 했죠 근데 1번 선수는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에 마이너 계약을 했고 네 조금 이제 2순위로 있던 와이스 선수가 최종적으로 하나 유니폼을 입게 된 거죠 아 그래요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아는 분께서 이제 하나의 외국인 선수 또 구하러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미리 이렇게 리스트업 하는 거 뭐 다른 구단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빠르게 발빠르게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또 물 밑에서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프런트 직원들이 있다라는 거 엄청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도 역시 한화의 일처리 그리고 손혁단장의 일처리의 빠른 편이 뭐 이런까지 얘기가 해주시는데 이렇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또 프런트 직원들의 노고들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야디오몰리나님께서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간 새벽 1시에 부부가 비행기 탑승했습니다 12일에 93구를 투구했기 때문에 메디컬 시차 적응하고 다음 주 중에 또 등판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선발 투수로 던져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투구수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좀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언 와이즈 선수에 대해서 또 소개 한번 해드려야 되겠죠 와이즈 선수가 193cm입니다 큰 키를 가진 우원 정통파 투수고요 시속 150km대의 페스티볼 140 후반대의 싱커,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등 다양한 구종을 또 구사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도 통산 132경기에 나왔고요 17경기는 선발이었습니다 17승 14패, 4.88의 평균자책점 이 마이너리그 통산 성적만 봐더라도 알 수 있듯이 좀 눈에 띄는 성적은 또 아니었지만 이 지난해 대만 프로야구에서 뛰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이점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야구를 일단 경험을 해봤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독립리그에서 또 활약 중이었는데 이 와이즈 선수가 또 이제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이즈 선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부분들 좀 짚어드릴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조금 알아본 바로는 뭐 하나에서도 그 점을 집중해서 이제 와이즈 선수를 데려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완벽한 선수가 사실 우리 리그에 오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거의 다 또 대체 외국인인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 정도급 선수 중에서는 그래도 스트라이크 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집어넣는 공략하는 유형의 투수다 게다가 직구가 지금 이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구보다는 투심을 많이 활용하는 유형의 투수라고 해요 땅골류도 싱커형 유형의 투수인데 그게 거의 뭐 한 94,5마일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고 본인이 여기 또 특이한 선수거든요 본인이 유튜브를 해요 본인 라이브 피칭한 거를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97마일까지도 나와요 구성이 꽤 많이 나오네요 네 근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지금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또 다른 리그에 와서 적응을 하는 거니까 실전에서는 또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라이브였으니까 진짜 근데 여기다가 이제 스위퍼를 같이 탑재해가지고 오는 투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전역적인 외국인 투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어쨌든 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들쭉날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은 있다 하지만 스위퍼가 잘 먹히고 서드피치 커브 체인지업이 잘 들어가면 그래도 6주 정도는 아르바이트로 쏠쏠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 분석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심 위주의 선수이고 여기에 이제 스위퍼라고 한다면은 투심은 바깥쪽으로 그리고 이제 스위퍼는 이렇게 휙 하는 그렇죠 이런 조합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국 프로야구에서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와이전 선수의 또 이제 가정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또 감독인 팀에서 이제 야구를 또 같이 하다가 또 아버지가 안타깝게 또 이제 스스로 세상을 또 등지셨고 또 거기다 드래프트를 앞두고 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을 잃었지만 거기에서 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야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대단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거 여러 가지 또 소개글이라든지 말씀하신 유튜브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아까 이제 댓글창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일스 선수의 또 티셔츠 굿즈 구매도 한다 이제 본인의 그런 이제 캐릭터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굿즈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정말 이 야구를 대하는 이 자세 자체도 또 진심이지만 야구 이후에 또 제2의 인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선수구나 거기다가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것도 보니까 이제 한화의 글스와 계약했다고 또 이제 축하 파티 하잖아요 죄다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꾸며놓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아 이 선수의 참 야구를 떠나서 인생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성숙한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거 하나 하기도 벅차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야구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또 열심히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어렸을 때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좌절하지 않고 하는 걸 보면은 아 진짜 나이는 어리지만 저도 좀 약간 대단하다 약간 생각도 있죠 그래요 그래요 수리님 말씀처럼 대체 선수지만 계약한 거 진심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수들 야구까지 잘해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게 만약에 하나 팬들 입장이라면 잘 돼서 6주 뒤에 야 이거 누구로 가야 되냐 이런 엄청난 행복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그러게 만약에 하나 또 이제 뭐 연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 이번에는 가지만 우리가 나중에 너 제일 먼저 불러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도 너무너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응원 많이 해주고 계세요 선수가 사고칠 일은 일단 없어 보인다 맥콜러버님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와이즈 선수 또 기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마이글스가 외국인 투수의 변화 정말 빠르게 또 이제 가져갔죠 이제 바리아 선수로 이제 페냐 선수를 또 교체를 했는데 바리아 선수가 시즌 3경기에서 2승 무패 1.69의 평균자 3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16일 등판이 진짜 압권이었어요 아 이 선수 왜 메이저리그에서 선발투수로 뛰어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피칭 내용이었죠 SSG전에서 6이닝 8K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아 이날 경기 진짜 좋더라고요 이제 뭐 항상 숙제였던 게 투피치인데 슬라이더가 어쨌든 지금 짧게 꺾이는 거랑 길게 꺾이는 거 두 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슬라이더 두 개를 일단 본인이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 같고 다만 약점으로 꼽히는 체인지업은 아직까지 숙제로 분명 남아있다 게다가 구속이 아직 한화가 원하는 만큼 올라온 상태는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 여름이 될수록 그게 바리아 선수가 어느 정도 더 좋은 성적으로 점프하느냐 그거의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와이스 유튜브도 한다는데 잘하면 구독자 떡상하겠네요 또 이런 얘기 고이고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일단 그런데 이제 한화가 과연 와이스 선수에게 어떤 거를 또 바라고 있을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을지 요것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6주 단기 외국인이다 보니까 뭐 엄청난 활약을 기대하는 건 사실 아닐 테고 선발 로테이션을 또 일단 좀 쭉 지켜주면서 뭐 더 이상 뭔가 좀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와이스가 제가 볼 때 6주 계약이면 다음 주 중 정도에 가능하다 싶으면 많이 던지면 한 7번? 8번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주 2회 등편을 한 번 한다는 가정화에 일단 그 정도는 다 돌아줘야지 그게 제일 첫 번째죠 로테이션을 구상 없이 다 돌아주는 게 첫 번째고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 싶으면 이닝을 한 평균 5.5 정도? 그 정도 가져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6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로테이션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이닝을 또 선발 투수의 이닝을 먹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 사실은 모든 선발 투수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요구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기대 이상은 또 와이스 선수가 반드시 좀 해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승리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으헉 이닝을 봐주실 수 있을까? 상현이 이닝의 소비 서울데이션